꼬짜님은 마흔살이 자궁이식 가능하다면 임신하실 건가요? 자궁이식이 가능하면 마흔살이라 나 밥 진짜 잘 먹어 잘 먹는데 요즘 살이 계속 빠지네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가? 활동량이 많긴 하지 계속 서있지 그 다음에 또 활동량도 많지 많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그래가지고 살이 쭉쭉 빠지나봐 어제는 좀 짧게 했어 1시간 20분? 좀 짧게 했지 별로 그렇게 길진 않았지 기본 한 2시간에서 3시간이거든? 기본적으로 한 2시간? 구라 아니고 진짜 1시간 20분 진심으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구하러 뭐하러 쳐 그니까 나는 전에 솔직히 성력이 없었어 난 진짜 수년에서도 연락 왔거든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진짜로 내가 만약에 진짜로 애가 들어섰다면 한 30명 한 40명은 들어서지 않았을까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 언니 임신 가능하세요? 그렇게 5만번으로 해도 임신이 안되지요 그랬지 꼬짜님은 40살에 자궁이식 가능하다면 임신하실 건가요? 자궁이식이 가능하면 40살이라 40살? 40살에는 조금 그렇고 35살? 내가 어느 정도 좀 열정이 있을 때? 임신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죠?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되죠 신이랑 뭐 안 먹으면 되죠? 아니 뭐 좀 있으면 제우스랑 말도 하겠어 헤라는 봤고 아프로디테는 봤고 비누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대화나 해봤고 세상에 히트사건은 신의 영역까지 뭐 그리스로마시나가 뭐가 했니? 네가 지금 그리스로마시난데 아니 그래서 뭐 헤라 뺨은 쳐봤고 세상에 신의 영역까지 세상에 그럼 전세계에 신이 몇 명이야 지금 어? 다음 생엔 여자로 태어나서 임신 잘하라고요 그런데 아니 난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 없어 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일반 남자로 어 그래서 넹넹이가 그때는 이제 일반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또 이제 사랑을 해야죠 한 집안의 가장으로였어 뭐 굳이 뭐 굳이 뭐 아니 요즘 뭐 애도 안 낳는 추세인데 뭐 많이 나세요 아시겠어요? 응 요즘 아니 딩크족이 얼마나 많은데 뭐 신의 영역은 뭐 옛날 무슨 뭐 한 80년대 솔이지 뭐 뭐 칠팔십년대 솔이죠 그래 다음 생엔 냉랭이가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거지 또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였어 내가 또 책임을 지시고 다음 생에 또 냉랭이를 또 내가 책임져있죠 그냥 하는 말을 너무 받아치신다 어 나도 그냥 하는 말인데 왜 내가 하면은 뭐 얘기하면 안 돼? 할 말이 있어야지 난 다음 생에 진짜 일반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일반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뭐 앗 뭐 약간 일반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안 돼 감사합니다.